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새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매주 매주 돌아오는 그 시간이죠. 매주 매주 기릿과 함께 오늘은 이제 2월 12일인데 풀어보니까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2월 중순이고 또 2월은 또 짧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만 지나면은 3월이 되고 뭐 벗고 씹힌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와중에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겠죠. 기릿 분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계속 계속 살찌낸 그러한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아, 그리고 기릿 분들 이거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들어 특히 이런 유튜브에 이런 사기가 많더라고요. 저 기릿을 사칭해가지고 아, 이거 개인 상담해드릴게요. 라고 말한 뒤에 뭐 어쩌고저쩌고 상담 신청을 선택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100% 사기라는 거. 게다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유튜버에도 정말 많은 사기꾼들이 펼쳐져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기본들 절대 절대 저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이런 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정리, 이번 주 큼지막한 뉴스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매주 1월마다 올라올 예정이고 위 4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룹니다. 그러니 기본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좀 바쁘다 보면은 솔직히 저 기릿이 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하루에 2, 30분 정도 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2배속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겠죠. 일에 정말 지치고 피곤하다 보면은 하루 30분 공부도 정말 힘든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매주 1월마다는 아, 이번 주 증시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구나. 이 정도로 간단하게는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한 10분 내에 공부하지만 그런 흐름을 잡는 데는 꼭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매주 매주 꼼꼼하고 기름들에게 도움되게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보았권이었습니다. 0.4% 하락했고 차트만 보더라도 아, 이거 그냥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2,500을 코앞에 두고 뭔가 안 보이는 벽에 부딪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과연 이 흐름은 우리가 지난달부터 말했던 2월달에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조금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과연 이 상승이 한 번 나타날 수 있을지 아마도 이번 주에 있을 미국 시피아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혹시 기름들 한 2, 3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122선을 뚫고 올라왔었지만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세상은 모든 게 키맞추기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한쪽은 또 고평가되었다 이런 얘기와 함께 조금 쉬어가고 다른 쪽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코스피 코스닥도 강했던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고 코스닥은 이번 주에도 0.7%나 상승 최근 들어 쭉쭉쭉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분들의 계좌는 보통은 코스닥에 편중된 편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도 나름 괜찮은 주였다라고 평가를 내리실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 계속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은 조금은 불안불안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지만 조금은 매수세가 줄어든고 그 다음에 또 매도세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으며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방향성 없는 오히려 매도 쪽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 와중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다시피 환율이 갑자기 쭉 급등하면서 추세를 바꾸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실제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어느덧 1270.5원까지 올라오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환율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이번 주에도 나타날지 한번 봐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환율이 더 다시 급등해 뭐 1300원 위로 쭉쭉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마도 많이 급락했으니까 조금 되돌렸다가 다시 또 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잠시 나올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WTI는 또다시 급등하고 있네요. 79.72달러로 80달러를 한 번 더 공격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름 가을이 되면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되고 중국의 리오픈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또 유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 많은 은행의 예측처럼 WTI가 100달러를 또 넘게 올라갈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많이 조정받았던 정유관련주 그 친구들도 다시 10% 20%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선물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을 보시면 최근 3개월간 슬금슬금 매수량을 늘리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 푸드옵션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냥 박스권을 원하는 것 같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나중에 푸드옵션이 갑자기 급증을 하거나 혹은 콜옵션이 다시 급증을 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한 몇 개월 동안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다오 산업은 0.5% 상승 나스닥은 0.6% 하락 S&P500은 0.2% 상승으로 나스닥은 약했고 다오는 꽤나 괜찮았던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이거겠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열리는 미국 CPI 이 녀석이 공개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분들이 아시아CP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CPI가 어 뭐야 확실하게 잡히고 있잖아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냥 그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최근 들어 증시 상승이 좀 막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화요일까지는 눈치해보기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CPI가 혹시나 안 잡히면 어떡하나 이러한 예상이 좀 나오는 것 같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시나 이번에 미국 채권이 4.0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그때가 아마도 마지막 채권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환율 오르는 것처럼 미국 달러 인덱스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튄다 이러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보니까 조금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랐다가 예전에 그때 엄청나게 시달렸던 3천만원 미만 그 라인에서 이번에도 머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 녀석도 과연 이번에 3천만원을 뚫고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코스피는 월요일에 소폭 상승 출발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이 와중에 코스피는 조금 좁고 코스닥은 살짝 나쁘게 출발을 한결엔 분명 있겠죠. 바우와 나스닥이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발표되는 CPI 사실상 여기에 앞으로 한 달간의 전망이 달려있습니다. 그렇기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눈치 부위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CPI가 크게 날리시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상승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강했던 섹터는 MLCC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료, 엔터, 전기차 등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이 상승이 이어나갈지 한번 기본적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MLCC가 조용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상승 동력은 중국의 정책기대감, CPI 안정 이 두 개라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화요일까지는 숨죽이고 한번 지켜봐야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연기금과 외국인은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연기금입니다. LG전자, LG엔솔, 네이버, 현대차, 키아, LNF, LG노텍, LG화학, 삼성, SDI, ACS윈드를 매수합니다. 자 이걸 보고 조금 특이한 걸 느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많이 상승했던 LG전자 요 녀석을 이번 주에 연기금이 많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거의 다 2차전지죠. LG엔솔, LNF, LG화학, 삼성, SDI 이러한 2차전지 플러스 현대차와 키아를 꽤나 크게 사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지금까지 완성 접기가 조금 좋지 않았는데 여기에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가는 걸 봤을 때 혹시 이제는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큰 폭의 반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현대차, 기아차 이러한 완성 접기에 관심이 있다면 요 녀석들이 주가가 오를 만한 일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에코프로, SKNX, 삼성SDI, 에코프로BM, LG인의솔루션, LNF, 현대차, LG화학, 한화여러스페이스 이러한 기업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포스콜딩스, 네이버, 고퍼스, 카카오뱅크, NC소프트, SK이노베이션, 강월랜드, 현대 로템을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입니다. 미국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나저나 이 소식이 나오자 미국은 뭐 금리를 올리든 말든 고용이 좋아지는 이상한 나라 그러니까 특별한 나라가 된 것 같아서 야 결국은 또 미국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미중 분쟁이 또 생기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정찰풍선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격출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풍선은 중국에서는 그냥 민간용이다. 기후 변화를 뭐 체크하는 그런 용도다라고 말했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정찰용이 맞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인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캐나다 상공에서 미국이 또 한번 격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시끄러질지 한번 봐될 것 같습니다. 허위리입니다. AI의 중요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구글에서 채찌피티에 맞서 바드를 출시하는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기분들이 아시아시피 바드를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 그 와중에 질문을 너무 어려운 걸 해서 틀린 답을 내놨죠. 그래서 AI 관련 주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었습니다. 특히 구글이 크게 하락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빠르게 채찌피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빙에다가 채찌피티를 장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장착이 안 되었지만 수준의 아마도 여름전이겠죠. 그때까지는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구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과연 전세계 방향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게임 처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에서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수요일이죠. 카카오과 SM을 인수하니 많이 하다가 갑자기 이수만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저기서 이거는 SM의 경영권 분쟁이 맞으니까 단계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발표가 나왔었는데 결국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 이 소식이 연속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야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좋은 수익을 거뒀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야기만 나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 주가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네이버에서 AI 전문회사에 관련된 공시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자면은 이해진 손정이 AI 동매 수조원 쏟아붓는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마침 또 AI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흐름을 네이버가 놓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뉴스 빠르게 확인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가장 뜨거운 뉴스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목요일입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 옵션 만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3이 출시를 하고 HMM 메가 컨설팅 자문사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이때 전후로 HMM이 급등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활동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도 AI네요. 마지막으로 EU,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심사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여기에 대한 또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 주에는 미국 2월 PMI 발표, FMC 회의로 공개, 소니에서 차세대 VR기기 출시,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리고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등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 또 중요한 뉴스가 있네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다고 하니까 체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달력을 보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 이러한 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 챙기시고 특히 이번 주에도 공모주 상장도 많고 청약도 존재하고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